4.15 총선의 선거 부정 혹은 개표 조작은 어떻게 실행에 옮겨졌을까?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 건형과 양정철의 작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요하게 파헤친 끝에 결국 처음과 시작 그리고 일관되게 관통하는 단순한 기술과 원칙과 공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파헤치면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시대에 집단지성의 힘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역구 전체를 관통하는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를 관통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전남과 전북과 그리고 광주와 같이 조작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전체의 다음과 같은 공식이 적용됐습니다. 사전투표자 가운데서 20%, 1170만 명 가운데서 20%를 빼돌려서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주는 방식이 전국적으로 진행됐습니다. 20%를 빼뜨리는 방법은 미래통합당으로부터 10%를 빼냅니다. 마이너스 10%포인트입니다.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에서 10%를 더하는 플러스 10%포인트를 적용하였습니다. 결국 조작이 끝난 이후에 양정당 사이의 득표율 격차는 조작 이전의 50%대 50%에서 조작 이후의 60%대에서 40%로 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국적으로 약속이라도 한 듯이 6대 4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60%는 더불어민주당, 40%는 미래통합당 이런 평균값을 중심으로써 약간의 오차값을 대부분 전국 지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전투표 20% 빼돌리기 작전, 여기서 500만은 20대 사전투표자 수를 가정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바로 밑에 보시면 1170만 명이 있을 겁니다. A당과 B당은 조작 이전에 각각 50%대 50%의 득표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20%의 조작이 이루어지게 되면 A당의 117만 표를 밀어주고 B당의 117만 표를 빼앗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 조작 득표수는 702만 표대 460만 표로 조작이 끝나게 됩니다. 이때 각 정당의 조작된 득표율은 60%대 40%로 조정되게 됩니다. 이른바 6대 4의 법칙을 전국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동시에 지역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역구를 관통하는 공식입니다. 선거판 전체를 관통했던 공식은 지역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부분의 합은 전체가 된다. 부분의 합은 전체가 된다. 지역구들의 합은 바로 전국이 됩니다.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시키야 할 후보에게 사전선거 투표에서 10%를 밀어줍니다. 바로 플러스 10%포인트를 밀어주는 겁니다. 반대로 낙선시키야 할 후보에게 10%를 뺐습니다. 마이너스 10%포인트를 적용시킵니다. 대부분의 후보는 전국의 모든 지역의 대부분의 후보는 10%를 중심으로 10%를 대부분으로 대부분 후보들의 오차 범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다음에 도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도표는 맨 위에 가짜 사전 득표율입니다. 이것은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된 겁니다. 조작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인 우세를 사전 투표에서 얻었다 하는 모든 것은 바로 조작된 데이터에 기반을 둔 겁니다. 그것을 가짜 사전 득표율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표 빼돌리기 모델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직접 계산한 것이 진짜 사전 득표율입니다. 그 격차를 보시게 되면 거의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0%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0%가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관찰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일종의 오차입니다. 한번 보시죠. 서울의 고민정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대결 구도입니다. 고민정 후보는 가짜 사전 득표율은 57.78. 진짜 사전 득표 빼앗아간 것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47.2%로 줄어들게 됩니다. 가짜 사전 득표율에서 디지털 도작을 통해가지고 10%가 지지됐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더해졌음을 10.58입니다. 오세훈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사전 득표율은 40%입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을 계산해보니까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니까 10%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짜 사전 득표율을 조작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오세훈 후보가 억울하게 10%를 빼앗긴 겁니다. 마지막에 붉은색 표를 보시면 격차입니다. 이수진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수진과 나경훈의 대결에서도 가짜 사전 득표율과 진짜 사전 득표율을 비교하게 되시면 이수진 후보에게는 플러스 10%에 가까운 9.86%가 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경훈 후보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9.44%입니다. 나경훈 후보한테는 사전 투표에서 10%를 빼앗아서 그것을 바로 이수진 후보에게 덮어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밀어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마지막 붉은색 푸른색 붉은색 푸른색이 반복되는 거주의 바로 보시면 미래통합당은 10%를 빼앗고 더불어민주당은 10%를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과 박용찬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김없이 김민석 씨 후보는 가짜 사전 득표율이 9.71% 정도 높습니다. 진짜보다. 거품을 빼면 조작된 것을 싹 빼면 9.71%로 주저앉습니다. 대신에 박용찬 후보는 억울하게도 너무나 많은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래서 가짜 사전 득표율이 37.80%입니다. 진짜를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보니까 47.25%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9.45% 정도를 더한 거죠. 그만큼 빼앗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박재호 후보와 이은주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후보도 어김없이 마지막 10.52%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조작을 통해서 박재호 후보한테 10%를 더 얹어준 겁니다. 정확하게 10.52%입니다. 이은주 후보에게 10%를 빼앗은 겁니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10.32%입니다. 진짜 사전 득표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규칙성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김두관 나동영 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김두관 후보도 어김없이 뭡니까? 10%를 더해줬습니다. 정확하게 10.86%입니다. 나경영 후보를 넣을 때 10% 빼앗습니다. 정확하게 마이너스 10.22%입니다. 다음에 박성준 후보입니다. 박성준 지상후보. 박성준 후보에 얼마에 밀어줬습니까? 10.09%를 밀어줬습니다. 지상후보 후보한테 사전 투표에서 얼마를 빼앗아갔습니까? 9.91%를 빼앗아갔습니다. 허종식 후보한테 얼마를 넣으면 대해줬습니까? 마지막에 플러스 11.24%를 대해줬습니다. 전의경 후보한테 얼마를 빼앗아갔습니까? 마이너스 9.54%를 빼앗아갔습니다. 여기서 진짜 사전 득표율은 표 빼돌리기 모델로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좀 종합을 하면 4.15 총선은 20% 표 빼돌리가 전국적으로 그리고 지역구에 실행된 대규모 그런 조작과 관련된 선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봅니다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분석할 때 학사적 양식으로 보나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나 이번 선거가 20% 내외의 그런 표 빼돌리기가 착하게 전국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적용된 것은 그야말로 보통 사건이 아니고 범죄로 치면 대단히 큰 범죄다는 그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수사에 필요한 단서라든지 정거라든지 이런 것을 결과치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당국이 가능한 조속한 시간 내에 수사에 착수해서 정말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밝혀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그것이 공직자가 마땅히 취해야 될 그런 태도라고 봅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 직접 간접으로 연루된 분들도 더 이상 침묵을 일관되거나 또 쏘기려고 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진실을 낱낱이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향후에 더 큰 파장을 낳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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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